반갑습니다. 정직한 공인중개사 천소장입니다. 소개드릴 토지는 호계면 견탄리에 위치하였으며, 호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0분 5.89km입니다. 면적 688평 2274제곱미터,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전입니다. 건폐율 40%, 용적 100%, 감나무 식재중입니다. 불정 교차로 가깝게 있습니다. 견탄리는 오정산 바로 앞에 평지에 자리한 마을입니다. 공장부지, 주택지 등 여러 용도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. 상세 설명은 아래 더보기 참조하세요. 지사 설명은 아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